이 분이 출금이 됐고 여기에 해외 쪽에서는 4513편, 국내 930편이 안 됐어요. 최종 선정자는 국제경제의 경매 총 31개국 47편, 그리고 국내 경제의 경매에 1,13편이 선정이 됐습니다. 이 출금이 많아서 이 신자위원회가 진짜 본명이 70일인데 그만큼 영원히 인식을 받았다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레토 배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4년간 아스피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을 주신으로 특별한 결과, 그리고 폴란드 애니메이션에서의 소연을 주기도 했고, 자세한 내용은 아스피에서 지시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